XSFM입니다. I, D, W, K 한국이라고 없겠습니까? 선생과 찾아보지요. 21년 2월 3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국시간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업데이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00일의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결국 최근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씁쓸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이버레카, 사이버레카 욕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약간 사건, 사고를 기다리고 분노할 사건을 기다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인생의 스릴 넘치는 지점이죠. 나는 언제나 내가 가장 비난하는 곳에서 가장 가깝죠. 네.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서 에이,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같은 마음의 발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왜들 이렇게 화들 많이 내고 화낼거리들을 찾아내고 그럴까 하는 생각. 민족주의가 필요할 때 민족주의를 국권히 지켰고 민중주의가 필요할 때 민중주의자가 된 이 훌륭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잖아요. 네. 같은 것도 잘못 쓰면 사이버레카가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누가 모르십니까? 애국 코드 잘못 쓰면 독되고 바보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쉽게 꺼내긴 뭐하죠. 왜냐면 인생의 스릴리랑 거기 있으니까요. 나도 언제 잘못 쓸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들 하면 돼요. 네. 어, 쟤네 잘못하네. 어, 애국이라고 애국 떠드는 사람들은 다 바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흔들리고 여기저기 제껴줘야 할 수 있을 일이 있다니까요. 잘못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쓴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은 잘못 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따로. 자람과 잘못하면 그라데이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흑백이 아니에요. 네. 색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펴놓고 구분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잘못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고인데 선생의 분석이 맞는 과정을 거쳤기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중입니다. 주의할 때 주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우란다. 얘야, 에미가 우란다. 입니다. 언제나 우란다. 네. 딱딱한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실은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달 것 같은 끈적이지만 생각보다 달지 않고 담백한 반전의 먹거리입니다. 사실 보통 비슷한 제품군은 몇 개 먹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마치 그 누룽지를 처음 깨물 때 느낌을 가지고 먹었다가 안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반전의 먹거리, 밀, 견과류, 열대과일, 다양한 취향에 대응하는 세 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햄버거에 앞니를 묻는다. 이걸 먹을 때도 약간 앞니를... 신나는 기분. 그렇죠. 살포시 묻는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달지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견과류나 열대과일들이 또 잘 어울려요. 명절 선물에 특히 좋다는 거 이번 설에도 판매량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설 선물만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식사 대용 아이들 간식으로 새로운 인간 사료로 널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를 아시는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네. 특히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입맛이 늙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당신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선생입니다. 네. 뻑X 김치맨 손희상입니다. 순화시켜서 법킹 법킹 법을 잘 따르는 김치맨 김치맨 손희상 선생이 나와 계십니다. 네. 자 어떤 사위가 있어요. 칠부모님이 아니지. 장인장모가 사위를 겁나 싫어해요. 뻑X 사위 그렇죠. 법킹 사위 사위 법규 법킹 사위 그런 일이 있다고 치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장인장모가 나를 싫어한다면서 술 먹는 내내 울부짖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전 사실 입감은 별로 안 되죠. 그 입장이 안 돼 봤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다만 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가정을 해보죠. 그 처갓댁에 있던 식구들 중에 누가 이렇게 사위가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강아지를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봤던 손자, 손녀가 아니다. 약 발라준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식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넌 누구 편이야? 어 그러게.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러겠네. 이게 어른들의 대화가 아이들의 대화보다 멍청해 보이는 이유죠. 팩트로 다가가기가 극도로 꺼려집니다. 네. 스탠스를 정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법킹 김치맨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국내 언론에 나왔던 김치 관련 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바이두를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면 신화닷컴에도 있습니다. 왜냐? 한국 언론이 그 지랄을 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언론 법킬 지랄 중. 아까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게 오보라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손희상... 그러니까 선생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온 적 없어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걸 그 글을 따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글을 따로 썼더니 그 글을 어떤 언론사가 퍼가가지고 저를 실명을 까면서 막 그 이제 비난하는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물론 뭐 책임은 져야 돼요. 전체 공개란. 전체 공개 글을 쓰는 그 순간만큼은 전 세계인이 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다만... 다만 그 신문이 그 저기 UMC님이 전에 식구였던데. 식구? 네. 식구였었어요. 에서 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아니 전 상관없어요. 하여간 그런 보도가 몇 번 나가고 나서 막 그랬더니 지금은 약간 좀 정정 보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언론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왜 계속 그런 그 보도... 신나게 없는 일을 가지고 섀도우 복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잘 팔리니까. 그렇죠. 너무 클릭서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언론들이 앞다퉈서 다 그러고 있으면 처음부터 원래 없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라는 지적이 있다 유니버스가 나옵니다. 네. 국내 언론들이 이 사건을, 사건이란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동북공정에 빗대서 김치공정이라고 부르는 사건. 처음부터 없었던 사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를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네티즌분들도 몰려가서 항의를 할 게 아니에요? 항의를 할 곳은 없습니다만. 여기저기 가겠죠. 장샤오둥씨? 장자오둥씨? 누군지 알고. 사실 그건 남대문의 김서방이죠.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때 맞춰서 되게 좋은 사람, 좋은 대상이 나타났어요. 장진이라고 하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인데 그 양반이 김치를, 김장을 담가서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보통은 친화의 메시지인데 역으로 받아들여지죠. 거기에 김치가 중국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당연히 없고요. 김치라고 알파벳을 써서 오히려 김치를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서 해리스 대사? 아니요. 버니 샌더스 밈을 썼잖아요. 아, 네네네. 대사관 행사로 김장 담그는 행사 하는데 버니 샌더스가 앉아있는 그 벙어리 장갑 끼고. 그거 말고도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스 대사도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담가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주한 외교관들 많이 합니다, 그거. 많이 하죠. 장진 대사의 트윗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언론이 트윗을 위에를 자르고 밑에 사진만 보도를 많이 하는데 트윗 전체를 보면 파오차이라고 안 하고 K-I-M-C-H-I. 네, 알파벳으로. 김치. 정확히 썼잖아요. 분명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 대사가 김장 담근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진 대사가 김치를 담근 거는 김치가 중국 거라는 걸 주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퍼집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중국 네티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국뽕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2차 매체들이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이게 왜 우리 것인지 등등을 설파하는 그런 콘텐츠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거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을 저격한 노컷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황구시부 영문판에 김치가 ISO의 표준인증을 받아서 김치 종주국의 치욕이라는 보도가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황구시부의 보도가 있다. 제가 놀란 게 그 기자분이 저를 비판한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사실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도 바이두 캡처인데 제가 이걸 못 읽으니까. 정식 보도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던. 아, 이게 그럼 황구시부의 보도 이미지가 아니고. 그게 보도 이미지가 아니고. 중국 DC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여기 밑에 황구시부 캡처라고 쓰니까 황구시부 캡처인지 알잖아요. 그럼 이건 마치 중국에서 디스 인사이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디스 인사이드 캡처한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응이응 주식 떡상했다 이거 한 다음에 밑에 조선일보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놀라운 게 이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 원문이 어땠는지를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노동친화적인 게요. 그러면 되게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하면 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문 찾다 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중국어를 못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노컷뉴스의 송정원 기자는 너무 당당하게 그러나 손 씨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현재도 글로벌타임스 황구시부 영문판의 관련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그 계정 관리자가 퍼갔으니까요. 손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글로벌타임스가 황구시부의 영문판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사진 캡처 등 인용 보도를 정식 보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 퍼간 거니까. 정식 보도 아니잖아요. 아니, 페이스북 중앙일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언론사 계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 글을 퍼갔다고 해서 제가 쓴 글이 그 매체의 정식 보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게시글 자체가 김치에 관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 기자는 거의 모든 기사가 특정인, 특정 국가, 특정 민족 혹은 특정 타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즐겨 쓰네요. 재평가입니다. 클릭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사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우리 쪽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느껴졌을까 하고 보면 중국에 많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자를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중국인들이 믿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중국 매체나 중국의 네티즌이 거짓말로 선동했나 보네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뜬금없잖아요. 뭔 얘기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중국에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 표면적인 국가 간 갈등은 정말 직접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웃 국가들 간의 갈등 중 상당 부분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우익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잘못했을 때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엉뚱하고 책임도 없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난에 모두가 놀아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환장 파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2차적으로는 환장 파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들도 중국에 올라왔던 게시글을 퍼올 때 기계 번역을 돌렸든지 해서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역을 낸 거 아니에요. 오보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중국에 퍼갈 때 중국 사람들도 오역을 할 거예요. 똑같은 기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자기들 이해하고 싶은 대로 또 이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 한국의 게시판 반응 같은 거를 번역해가지고 퍼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 있겠죠.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거기 인구가 얼만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2채널 혐한 게시물 퍼와서 기사로 보도하잖아요. 네. 중국 네티즌들도 구글 번역기 아니면 구글 아니면 다른 번역기를 돌렸을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잘못 돌려가지고요. 아, 번역기는 또 민족주의자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기 좋게 다 파오차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인들의 항의를 잘못 전달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는 한국 문화다 라고 한 거를 그쪽에 번역될 때는 파오차이는 한국 문화다 라고 전달이 돼요. 그러면 걔네가 볼 때에는 세상에 야채 저림이 얼마나 많고 전 세계에 다 피클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한국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걔네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파오차이는 중국과다를 번역기를 돌리면 김치는 중국과다가 돼서 한국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김치는 한국과다를 중국에서 번역기를 돌리면 파오차이는 한국과다라고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싸우고 초강력 대환장 파티 네. 전 세계에 야채 저림이 얼마나 많은데 비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한국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되게 한국의 이런 항의를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중국 네티즌들도 감정 섞인 반응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다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네티즌분들이 트위터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공간에서 중국 네티즌들하고 부딪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한국인이 야채 저림을 한국 거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라고 또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인 사람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왜곡하고 퍼뜨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식품이 아니잖아요. 식품 이상의 무엇인가죠. 그럼요. 너네 집에 김치 있니?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밥은 잘 먹고 사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안부 인사죠. 집에 김치는 있니? 네. 그 정도 느낌의 그런 되게 중요한 식품인데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야채 저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식품이에요. 그렇게 필수는 아니다. 네. 그냥 어떤 민족성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것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구시보에 올라온 그 글을 보면 이건 정식 보도였습니다. 정식 보도. 어디야 이게? 1월 14일 중국 글로벌타임즈요? 네. 글로벌타임즈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파워차이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아 이런 제목이에요? 사설이? 이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진 유엔 주제의 중국 대사가 김장을 담갔을 때 한국 네티즌들이 막 가서 항의한 거에 대한 그 반응 그 사설인데 여기서 파워차이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야채 저림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 피클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야채 저림의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를 다시 한국 언론들이 인용을 하면서 김치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 라고 다시 전달을 합니다. 이 미친 타운 포탈. 사건을 다시 또 솔솔 키우는 거죠. 그죠. 맞아요. 어떤 기자 어떤 네티즌들은 그 사건이 가짜일지라도 사건이 사그라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본능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국내 언론 보도들 중에 제가 좀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김치의 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를 왜 걔네는 그렇게 말했는가 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내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CBS 노컷뉴스의 송정훈 기자도 이분을 위해서 두둔을 해드리자면 이분도 이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아무리 봐도 자긴 김치인 거야. 번역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번역기에 의존했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번역기에 의존한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상식입니다. 그래도 중국 관련해서. 아니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중국에 좀 살다 오신 분이라든지 누구라도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분석 기사가 되게 신기했던 게 되게 진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번역을 잘못했던 건데. 1월 20일이 되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나서서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공무원이 귀찮아집니다. 네. 이제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보냅니다. 야채저림은 소금에 절인 음식이고 일부 국가나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한.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몰라 이걸. 그리고 김치는 야채저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재료, 맛, 만드는 방법에서 다른 특징이 있다. 공부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뭐 발효식품이다 이런 거 찾아봤겠죠. 야채저림과 관련해서 유익하고 우호적인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대립을 조장하거나 감정을 헤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김치와 파워 차이는 다르다. 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잘못된 믿음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국내 언론인들은 중국 입장 바꿨다, 말 바꿨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할 거예요. 이 중국의 공식 입장에는 사실 클릭수를 높일 만한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팔려요. 제네가 한국을 씹어줘야만 그런 뉴스를 썼을 때 팡팡 팔리는데. 저는 클릭수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중국 외교부 한국 네티즌에 무릎 꿇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계관을 만드는 게 직업이 돼버렸어요. 화춘익 대변인이 이 논란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게 두 번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12월 1일 때입니다. 12월 1일이니까 11월 28일, 29일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막 오버가 나오고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 로이터통신 기자가 공식 브리핑 때에 물어봤던 거였는데 이 김치 분쟁, 김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화춘익 대변인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에. 그랬더니 한국 언론들이 막 갔습니다. 화춘익이 모르겠다라고 한 걸 가지고. 그런데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에 이 오버가 처음 나온 게 11월 28일이면 오보고 없는 일이잖아요. 사흘 동안 어떻게 알아냐네요. 그때 한국 언론들은 마치 화춘익이 한국을 막 씹은 것처럼 김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게끔 사건을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도를 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비틀어가지고 아예 다르게 내보냈던 끝판왕은 1월 14일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로 중앙조선이 많은 일을 하네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문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정말 오만해지는 것이 사실 이런 거짓말은 장자오둥 씨 포함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무슨 중앙일보가 중자로 시작하니까 원래 중국에서 돈을 댄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중국이 앙 하고 만든 일보. 중국이 귀척하려고 만든 게 중앙일보다. 이런 식으로 음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짜뉴스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자기들한테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종철 순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김치협회 회장. 이 사람이 쓴 사설은 비교적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강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김치를 김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소개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네. 그게 해외입니다. 중국에서 한국파워차이로 팔게 하지 말고 김치라는 이름의 상품명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태국의 요리 전문가고 외식 경영인이었다고 해도 똥양꿍이라는 이름을 알려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사실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울 신자를 쓰는 신지라고 하는 단어를 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에 잘 퍼지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연변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은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매울 랄자를 써가지고 라빠이차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도 중국의 동북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게 막 널리 퍼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정착될 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중국은 그래요. 중국이 문자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옛날에 그 서울을 부르는 단어가 한청이었잖아요. 그래요? 네. 한청. 한자로. 청자가 무슨 구청. 관청할 때 청자를 씁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쓰고다가. 반향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네. 그거를 서울이라는 발음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수의, 스월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걸 정착시킬 때까지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민간 외교단체들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김치를 신치라고 하든지 다른 단어를 하든지 한국 야채조림, 한국어 파워 차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정착을 시키려면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중국 공산당에 중앙정치법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줄여서 정법위원회라고 하는데 뭐 하는 데냐면. 그거죠. 중국 사법부의 제일 위에 있는 공식기관입니다. 법원이 여기 산하에 있어요. 맞습니다. 경찰도 여기 산하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법무부랑 비슷한데 법무부 위에 하나 뭐가 더 있어가지고 법무부를 통제하고 관리, 통솔하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되게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권력기관이 위챗의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챗은 중국의 트위터와 비슷한 그런 SNS고요. 정법위 공식 계정에 이 논란에서 짧은 글이 올라옵니다. 한국은 야채조림도 한국 거라고 하고 꽃감도 한국 거라고 하고 단호절도 한국 거라고 한다. 자신감이 없고 의심이 많아서 생긴 피해망상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려요. 이거는 불을 붙이네요. 그렇죠. 되게 불을 붙이죠. 빡친 건 이해는 하는데. 빡친 건 이해는 하는데. 또 들은 사람은 또 열받고. 그렇죠. 글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곶감을 한국 거라고 한다. 곶감을 한국 거라고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곶감은 어느 날 할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상주 곶감이 제일 맛있긴 해요. 네, 그럼요. 단호절에 대해서 중국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의 단호절하고 강릉 단호제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강릉 단호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니까 단호절을 훔쳐갔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반응들을 막 하고 그래요. 이건 또 중국에서 착각한 거네요. 착각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걸 같이 싸잡아가지고 김치를 야채저림을 한국 거라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반응을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위챗 계정에 짧게 올라온 글이지만 이 계정의 소유주가 정법위원회예요. 되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에서 서열이 좀 있는 사람. 네. 되게 높은 기관. 거기서 이렇게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온 거를 조선일보가 1월 14일자에 다시 받아서 야채저림을 김치라고 고쳐서 내보냅니다. 이거 지금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국내 언론들이 내보내는 스펙터클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기구 그것도 굉장한 권력기관이 한국을 향해서 김치가 한국 거냐라고 되레 적반하장식으로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된 거예요. 이래서 번역기로는 국제연애가 불가능하군요. 아니 맞아요. 네. 불가능하겠군요. 이게 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저는 단순 도시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서. 언론의 클릭 장사 때문에 전쟁이 나도 괜찮다는 마인드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네. 이 보도는 진짜로 되게 많이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처음에 나왔었던 한국 언론 보도들은 단순히 그냥 번역기를 잘못 돌려가지고 그냥 그 오보 그냥 오역으로 인한 실수였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눈치 깠잖아요. 이제 알만큼 알았잖아요. 근데 대놓고 거짓말하잖아요. 이런 류의 결과로 말이에요. 뭔가 무역 일부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냉랭한 기류가 흐른다거나 했을 때 지금 바이든이 몇 년을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기간 동안 보통은 육자회담을 다시 여는 쪽에 무게를 많이 실어요. 그러면 중국을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들어가죠. 거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일조할 수도 있어요. 이 오보가 사건을 계속 키우게 되면. 의도적인 기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공식 입장을 내보낸 게 있죠.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가 낸 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가 낸 겁니다만 김치와 파고차이를 구분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제발. 제발. 근데 한국 대한민국 농식품부의 입장문도 가볍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구분을 안 해요. 파고차이라고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다 김치라고 해가지고 전달을 해버려요. 피클 전쟁이군요. 그러면 일단 각국의 번역기가 파고차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야채저림이라고 번역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파고차이라고 번역해야죠. 파고차이라고. 그리고 김치를 김치라고 번역하게 하고. 그렇게 만약에 현시간부로 싹 박혔어요. 지금 현시간부로. 그럼 후속 기사를 쓰려던 기자들은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이젠 뭘로 클릭을. 대신 그동안 해왔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아무 상관없는 데서 제로에서 혐오를 생산하겠죠.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지금 2월 중순에 나가죠. 벌써 2월 중순이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한 건 11월 말이고요. 두 달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달 넘게. 그동안 되게 되게 많은 오버가 쏟아졌어요. 그럼요.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아니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저는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들 많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번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몰랐던 것 그러니까 그 언론의 보도들을 제가 사실이라고 혹시나 막 믿었던 것들 중에 그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김민아가 이 상황을 정리한다. 그러면 각 국가들이 이웃나라를 싫어할 만한 배경 상황 같은 것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 지금의 하나의 상황 지금의 오버가 분명한 하나의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웃 국가들 간의 스토리는 복잡한 긴 것들이 많거든요. 한 가지 행동 작은 걸 보고 막 10대를 때리고 싶고 100대를 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앞에 다른 잘못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요즘에 반중 감정이 되게 높은데요. 이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만큼. 그리고 뭐 전 세계 여론이 그렇고 저희가 다룰 시간이 없어 못 다뤘습니다마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도 중국의 작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지금 한 근 10년간 약간 전 세계 벌서스 중국이라는 구도 같은 거는 꽤 오랫동안 있었죠. 왜냐하면 보통의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강대국이 있어야만 하는 세계 질서라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난 최근 몇 년 동안에 홍콩 민주화운동이 엎어지는 과정을 봤죠. 그렇죠. 그리고 위구르의 인권이 탄압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위구르의 인권 탄압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당연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팽창 정책을 마구마구 펴면서 주변국들하고 갈등을 빚은 일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무역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썼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역통제라는 카드를 함부로 꺼내드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화가 났고 그게 풀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게 다 쌓여 있죠. 그게 지금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중국에 대한 감정을 만든 거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외국 혐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의 방역 책임이라든지 코로나 발생 원인 같은 것들을 중국에 떠넘기는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 있긴 해요. 트럼프가 워낙 잘 팔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태도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중국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김치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구실이에요. 구실노릇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결과로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다들 중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럼요. 이런 얘기 이런 방송을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게 받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네에서 소도 훔치고 개도 훔치고 그런 개싹놈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개가 김치는 안 훔쳤어요. 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개가 안 한 일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니잖아. 그건 깡패의 행동. 그렇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씌우려다가 그것 때문에 재판장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우리 김치를 ISO에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도 처음에는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팩트고요. 우리 정부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국내 언론들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 만들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구마구 성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도 이제는 아니 그럼 한국에서 먹고 있는 그 야채조림은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저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그러면서 그 싸움이 막 끌어올라요. 그냥 계속 부딪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양쪽 모두에게 득될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는 처석같이 믿는데요. 9할 9푼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단 100분의 1의 판단력이 흐릿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바닥의 1%가 상위 99%를 끌고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늘 반복돼요. 그런데 모바일 미디어의 시대에서 점점 더 가속화돼요. 그게. 왜냐하면 1%의 바보들이 너무 신났어요. 놀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1%가 너무 많이 글을 써서 다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1%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한 줌도 안 돼요.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하고 부딪히면 되게 많은 느낌이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중에 진짜 0.00001%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도 멘탈 나가. 그렇죠. 여기서 100명이 좋아요 해줄 바보의 글이 있어요. 저기서는 3천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걔네가 우리 말을 들어먹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이 이슈는.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건 클릭 수를 높이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관계가 엉망이 되거나 심지어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분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8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네. 좀 많게 보는 데는 100만 명까지 추산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는 시간 조금만 더 지나도 한국인의 제외 동포 비율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 될 거예요. 이제 미국을 넘어갈 겁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중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이 어떤 집단 린치의 대상이 된다. 그랬을 때 이 기자들이 내가 뭘 이러고 관심 없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뼛속까지 깊이 마음이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저도 선생의 설명이 없었으면 이 기사들을 모두 믿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캡쳐를 보여주면서 이게 황구시보가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중국어를 읽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해주니까 보이는 기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경제에서는 기사의 내용은 그거예요. ISO가 그렇게 밝혔어요. ISO에서 낸 ISO 24220은 파워차이에 대한 것이며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해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건 파워차이에 대한 국제기준이고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거를 ISO 국제표준화기구가 밝혔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국제표준화기구가 중국산 김치가 국제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런 중국 언론의 보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결과로 생기는 일도 그냥 공정한 전달자인 척하면서 또 전달할 거예요. 네. 언론은. 높은 확률로 같은 기자들일 거예요. 끝으로 상관없는 기사를 읽어드리죠. 2021년 2월 3일에 나온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장성군 독감 백신 무료접종 무산 비축분 대량 피해기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봤더니요. 백신 공포증이라는 변수 때문에 물량이 남아도는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언론이 한 짓이고 언론이 한 짓 때문에 지자체가 돈과 백신을 날리게 됐는데 그게 지자체 잘못이라고 또 지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뭐예요? 지금 외교적인 손해로 보자면. 누가 국익을 위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 언론 매체가 그 입장을 선회할 때 거의 아무런 텀을 두지도 않고 바로 입장을 180도 바꾸는 그런 순간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막 퍼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백신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고 이미 들어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백신 안전하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 전까지는 백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덕질인이 알려드렸죠. 그렇게 바꾸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진짜로. 3시간. 같은 기자. 같은 기자가? 와 그건 심하다 진짜. 사실 그 정도의 심한 변덕은 보통 학문기에서 벗어나거든요. 학문기가 지나가면 그 정도까지 조급해지진 않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금방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그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나가오면서. 트위터에서. 에이스 언더바 아메리카노님께서 해시태그 IDWK로. 내용은 뉴스원이 또 라고 해주시고 짤을 만들어주셨는데. 같은 기자예요. 2021년 2월 7일 오후 12시 44분. 북적이는 설 대목장. 포항 죽도시장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 7일 오후 2시 16분. 2시간 뒤에 같은 기자예요. 살다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 울상.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시장이 2시간 만에 망했어요.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 2시간 만에 시장이 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가계가 망하자면. 월말 결산도 해야 되고. 연초에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정강석과 같이 망했어요. 누가 되게 냄새가 나쁜 방귀를 꼈을까요? 북적이는.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저 정도 이상의 카드가 안 나와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오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보가 무책임하면 언어를 건너뛰는 사이에 더 큰 대형사고가 나옵니다. 2월에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서 생길 수 있는 언론에 대한 피해를 다뤘잖아요. 다음 시간은요. 진심으로. 역대 그 어떤 의상평론보다도 민족주의자들을 위한 시간. 민족주의자를 위한 시간이 있나요? 오늘 좀 헷갈리셨고. 이번에 마련했어요. 늦은 선물이죠. 제 의견을 구하지 않고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텔레파트이죠.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어제 오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흔들려서 좀 힘드셨던 민족주의자 여러분. 진정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 민족주의자들을 위한 뜨거운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큰 이상 선생을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 주의 뉴스 아카이브는 16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2월 16일입니다.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뭘까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나요? 뭐요? 그 문장을... 왠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교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1차 교열자가 있었고 제가 2차 교열자였는데 1차 교열자가 교토의정서를 전부 다 교토의정서. 아, 맞아.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배웠지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교토의정서. 정확히는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6종의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입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주고 이걸 어기면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를 제외한 무역 관련 장벽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약이었습니다. 맞아요. 1997년 교토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97년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38개국 선진국들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협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도에 맞긴 한데. 네. 시기적으로는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 온실가스는 그동안 선진국이 다 배출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할라 치는 중국, 인도, 한국,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 규제를 같이 지우기에는 좀 불공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선진국이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래서 97년에 선진국 국가들의 배출량이 90년 기준 55%를 차지하면 비준하기로 이 조건이 발효가 되기로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출량 1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처음부터 교토의정선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출량 1위고 감축 의무도 가장 높았기 때문이죠. 아들 부시의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해버립니다. 조인된 게 2005년 2월 16일인데 일찌감치 안 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러면서 다른 신흥공업국 욕 못해요. 네. 이유는 미국의 경제를 저해한다는 거였고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무럭무럭 성장한 배출량 2위와 5위를 차지한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삐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의 기준으로는 한국도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비준을 늦추면서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 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빠지게 돼요. 사실상 유명무실에 지려다가 러시아가 2004년에 비준하면서 겨우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좀 이름밖에 없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2011년에 캐나다와 일본과 러시아도 탈퇴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압도적 1위가 중국이었거든요. 전체 배출량의 24%를 중국이 배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위였던 인도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때 순위가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였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는 여전히 감축 의무가 없으니까 97년까지는 억울하지 않았던 선진국들이 2011년쯤 되니까 좀 억울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요 배출국들은 거의 다 빠진 겁니다. 결국 남은 국가들은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15%를 차지하는 국가들만 협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용없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교토의정사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여도가 낮았으니까요. 비준을 해놓고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위약금 같은 걸 걸든가. 국제조약이 이게 문제죠. 그렇죠. 부시가 탈퇴한 거니까 오바마 때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오바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에 파리협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사를 잇는 국제환경협약입니다. 교토의정사 때의 굴욕을 잇지 않고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에도 의무를 부과했고요. 세계 7위의 배출국가로 성장한 한국도 당연히 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우리의 트럼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미국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탈퇴를 하면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도 탈퇴할 것 같은데. 아싸 하며 탈퇴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탈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에요. 맞아요. 중국이 미국에 대고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신선한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퀴즈. 중국이 왜 이럴까요? 1번 배출량 1위의 환경 파괴 국가라고 욕을 여태까지 먹었던 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바람에 환경 빌러는 미국이 되는 프레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걸 의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2위.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지하자원을 때워서 만드는 것들이고 이걸 대체하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죠. 네. 전자의 강자는 미국이고요. 후자의 강자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파리협약이 중국한테는 별로 아쉬울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배출국 1위지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배터리 제조 점유율 2위의 일본과 3위인 우리나라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바이든이 파리협정 복귀에 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얘기 못했던 것들 중에 교토유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한 논의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얘기되지 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너무 돈으로만 보는 선진국들의 의견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교토유정서가 통과될 때입니다. 합정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관적인 상상인 거죠. 반시장주의의.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10년 뒤에 어떤 국가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할지 모르잖아요. 2005년에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냥 경쟁하면 되는 문제였고 그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탄소 배출권을 돈을 내고 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역은 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협약의 정신에 맞추려면 이걸 최대한 덜 살 만큼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걸 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간단하게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만 봐도 이거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고 하는 위원회는 기재부 소속입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룰은 룰이고 우리는 돈을 덜 내야겠어. 이 정도의 마인드. 이래서 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룰이 더 개정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단체가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억제들지? 하고 말이죠. 인류가 이런 노력을 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1968년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한인 2세, 40세의 김희로씨가 2월 20일 빚독초고라는 약 9자 2명을 라이플로 사살했습니다. 총으로요? 네.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후에 김희로씨는 도망쳐서 온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천 여관에서 18명의 투숙객과 여관 주인을 인질로 잡고 경찰관과 대치합니다. 네. 당연히 인질극은 TV로 생중계가 되고. 68년이요? 네. 김희로씨는 언론을 향해서 경찰이 한국인을 차별하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사건을 일으켰다고 외칩니다. 네. 뭐 사실은 돈을 안 갚아서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은 그리고 언론에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데요. 김희로씨의 요구에 따라서 다카마스현의 경찰 본부장이 NHK에 나와서 제1한인에 대한 차별에 사과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좀 큰 사건이긴 하죠. 결국 4일째 되는 날에 기자로 잠입한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네.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이후 일본에서 제1한국인의 차별 문제가 불거지거나 할 때 종종 회자가 됩니다. 책도 나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약간 영웅화되기도 했어요. 이게 오묘하죠. 차별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싶은 일본인도 있는데 그러자고 하기에는 깡패를 못살게 군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1한인에 대한 차별이 솔직히 없었다고 일본 사람들도 말 못하죠. 그리고 당시 맹위를 떨쳤던 야쿠자를 죽이고 경찰의 사과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뭔가 제도권을 향한 다크 히어로 같은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68년도면 아직 좌익세력의 운동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아사마 산장 사건을 전해드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또 특이한 게 반면에 제1한인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소 평판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저런 큰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서 우리가 더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인 커뮤니티가 흔히 보이는 필수성이기도 하고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뭐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크게 회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1한국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갑자기 한국과 일본에서 석방운동이 일어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내내 스님 한 분이랑 제1한국인 사업가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석방운동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일호 씨는 제1한국인 차별에 한거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죠. 90년 한국에서는 성질 뻗치는 유인촌 씨가 주연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김의 전쟁입니다. 일본에서도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또 의외인 게 일본의 드라마에서는 한국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기타노타케 씨가 주연을 했더라고요. 상당한 혐한 맨. 이죠. 혐한 우이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혐한 맨. 혐한. 네. 혐한. 중국과 한국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죠. 기타노타케 씨는. 네. 결국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서 1999년 석방이 됩니다. 31년 만에 석방이 된 건데요. 이게 좀 길긴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무기수에 가석방이 좀 없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무기수가 모범수일 경우에는 15년 정도 지나면 보통 가석방을 시켜줬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김일호 씨는 계속 모범수였거든요. 그런데 가석방이 안 되고 31년 후에 석방이 됐는데 이때 일본의 최장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실히 길긴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귀국할 때 이 사람이 민족 차별에 항거한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10년이 넘는 석방운동 끝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서 그를 영웅으로 많이 띄워줬습니다. 부산에 정착하고 기화하면서 친아버지의 성인 권희로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권희로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사 관련 페이지나 기록에서도 여전히 민족 차별에 항거한 영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민족 역사 대백가 이런 아카이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대중과 역사는 개인을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영웅이 되어 기곡한 바로 다음에 2000년. 나이는 이미 71살입니다. 매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체포됩니다. 이랬더군요. 네. 권희로 씨의 인생에서 두 장의 사진이 있다면 68년 여간에서 라이프를 무리비에 올려놓고 허공을 보는 사진하고요. 그리고 2000년 71세의 노인이 피칠갑을 한 채로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조금 시대의 사진이구나 싶어요. 이것도. 그리고 부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2010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인생입니다. 제일 한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도 맞아요. 실제 차별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럼요. 그런데 일본에서 차별받는 모든 제일 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과 인질극을.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시해요. 그렇다고 한국 미디어나 한국 정부가 제일 한인에 대해서 무슨 정책적 지원을 했느냐. 개인과 세상이 무관하게 돌아가죠. 서로. 네. 만났는데 만나서 뭘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서로 무관하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회는 이 권희로 씨를 영웅으로 띄워줬는데 제일 한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여전히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거 못해요 되게. 네. 북한보다 못했죠. 네. 그래서 제외한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보여주는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게 되지 않았고 우리 앞세대가 완벽하게 북한에게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 북한과 중국에게. 그랬으면 높은 확률로 우리는 많이들 헤어졌겠죠. 네. 중국, 대만, 일본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미크로네시아의 어떤 섬 같은 곳을 개척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곳 작물에 맞는 어떤 김치를 만들어 먹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한반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남 취급한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려. 그랬는데 차별한다라고 생각해보죠. 이건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비겁한 사람이지. 나는 운이 좋아서 내 민족의 땅에 살아남았어. 저 사람들은 부모가 운이 없어서. 대부분 운이 없어서죠. 부모가 운이 없어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땅을 잃었어. 근데 남 취급해. 혹은 더 무시해요. 그냥 소양 없는 거잖아요. 주로 민족구성이 비교적 단순했고 따지면 복잡합니다만. 그랬으면 불과 1대, 2대, 3대 전에 이 땅에 살았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혹은 자기 집안이 가게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곳을 떠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소양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좋은 데 쓰이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다음주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스포일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쇳불을 잡은 김에 계속해서 언론전을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헬마우스가 또 비슷한 얘길 드리고요. 윤선생은 아닙니다.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402회 목요일 순서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서연이었습니다. 이번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PWK IPWK